아 그렇군요. 이번에 근데 배우들이 영화 공약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안재홍씨는 500만 넣으면 저희 SBS 철파엠 재출연. 그리고 500만 넣으면 배우들이 동물분장하고 컬투쇼 재출연. 혹시 저희에게도 하나 던질 생각 있으십니까? 재출연 할게요. 하실 겁니까? 500만 넣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원해야 하시는 건데 제가 오늘 나갔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무슨 말씀이시죠? 다들 난리 났는데요. DJ를 치우고 DJ 역할을 하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저희 마피아 게임하는 코너도 있는데 혹시 500만 넣으면 게임 코너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런닝맨을 나갔는데 게임 바보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게임을 게임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뭐 괜찮으시다면 밖에 있는 분들이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방송 중에 얘기하셨습니다. 아 어떡해. 알겠습니다. 자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이었습니다.